오늘 김성희 대변인께서 페북에 폭탄을 쳐트리고 가셨어요. 이 쿠키 뉴스 한길 리서치 공동조사에 대해서 오늘 뉴스 공장에서도 막 그거 갖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김성희 대변인께서 그냥 사진 두 장으로 딱 끝내버렸어. 그 설명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침에 사진 올릴 때는 제가 어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하루가 지나가면 자료가 다 올라오죠. 질문지와 응답지가 올라옵니다. 캡쳐본을 갖고 왔는데 캡쳐본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일단 요거 그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고 이게 지금 2020년 11월 7일에 발표한 7일에 한 여론조사인데 q4를 보시면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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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려권 차기 대선주자로 다음 중 누구들을 생각하십니까 해서 이제 뭐 김두관 김부겸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렇게 돼 있고 심상정도 있네요. 법려권에. 그리고 왜 추미애 장관님은 없어 그것도 웃기는 건데 일단 그건 웃기는 건 둘째치고 그다음에 q5번에 보면 범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야권임을 명기하죠. 대선주자 중이라고 하고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황교안 기타인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걸 발견한 게 q6입니다. q6. 그럼 다음 여야 전체의 인물 중에서는 기아가 지지하는 인물은 누구십니까 해서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기타인물 없다 이렇게 했죠. 이게 뭔 얘기에요? 여기서 몇 가지가 충격적인데요. 첫 번째 충격적인 것은 일단 q4 5에서 여야를 구분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듣죠. 그러면 요즘 핫한 사람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기억이 되죠. 그렇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게다가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인지 가르마를 타졌어요. 네. 그런 상태죠. 거기서 한번 윤석열을 찍고 다시 넘어와서 윤석열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보통 리얼미터에서 할 때는 14명이나 15명 정도의 후보군을 불러줘서 그중에서 한 명을 꼽게 하고 갤럽 같은 경우는 대면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한 대권주자는 누구니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물어봐서 답을 들어서 주관식으로 적어 올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갤럽이 더욱더 정확한 그런 지금 현재는 정확한 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얼미터만 돼도 이름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귀찮아. 그것도 ars니까. 귀찮아. 그냥 윤석열 요즘 이름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야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q456 이렇게 질문을 물어볼 거면 보통 정상적인 여론조사는 이게 없죠. 없거나 아니면 6번을 먼저 하고 맨 처음에 묻거나.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다음 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 그치고 10월에 똑같은 회사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또 봤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10월 거야. 맨 위에 보시면 hrc 201010이라고 돼 있어서 2020년 10월 10일에 한 여론조사인데 q4하고 5번. 다음 페이지에 혹시 짤려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번, 5번. 범죄권, 범야권. 여기에 김경수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또? 네. 하여튼 뭐 넣고는 q6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야를 묶어서 물어보는 거 안 해요. 자,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 넣은 거야.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한길 리서치에서 윤석열이 높게 나오도록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론조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다른 회사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라서 제가 아침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어서 일단 자료를 공개한 거고 전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감론 을박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감론 을박이 아니라 전부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론 주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왜 여론조사에서 이 여야 전체를 묻는 것을 한 번에 묻거나 아니면 이걸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여야를 나누거나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까 이제 보면 여야를 따로 물어봐서 당신이 어느 진영 지지자인지를 알게 하고 그 안에서 누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윤석열을 제외하면 이 정도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야고 누가 연지 다 알아요. 그럼요. 그런데 유일하게 현역 공무원, 검찰총장이니까 이 사람은 야당 사람이야라고 q5번에서 먼저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q6번에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6번이 아주 교묘한 게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도 없어. 국민의힘 소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공무원,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홍준표 무소속.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전부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대야로 보면 심상정 후보는 이미 여권 단일 후보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죠. 그러면 심상정 하나면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쪽에는 둘이고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로 해서 오히려 저쪽은 셋이에요. 숫자를 그래서 이래저래 돌려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이거 보세요. 심상정이 엽니까? 심상정을 빼고 나면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심상정이 야라고 포함시키면 4명이에요. 4대2야. 4대2. 이따위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데가 어딨어? 이제는 뭐 검찰도 정치하고 여론조사회사도 정치하고 언론도 정치하고 정치인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되시겠어요. 아, 걱정이 무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는데. 여론조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어떠한 성향이 들어가거나 혹은 의도가 들어가서 질문을 한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 그거는 논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여론조사인지.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이제 문항의 배치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쏠리게끔 할 수 있는 배치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이런 게 전부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표를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론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이 1등을 하면 모든 언론사가 이걸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빼먹어요.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에 나왔어요. 왜 윤석열인가. 이렇게 해서 일면에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알고 시도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의도가 명백하죠. 이 언론사와 여론조사 회사가 사전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상의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을 한다고 하면 지나친 건가요 그러므로 그래 정도 그렇게